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원래는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원래는 축구를 제일 좋아했었고 초등학교 때 달리기도 되게 잘했고 힘도 좋았고 그런데 이제 집학년 편이 안 돼서 어머니가 이제 태권도 하라고 태권도장 보내서 태권도 한 5년 했다가 이제 그걸로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중학교 3학년 때 16살 때 그런데 공부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고 스포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으니까 축구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모든 스포츠는 다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중에 전문적으로 한 게 태권도였는데 이제 그걸로 뭐 시범단도 하고 시합도 막 뛰고 하려다가 아버지 아프시는 바람에 못했고 내가 인천대학교를 나왔지만 인천체육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도 아프시고 그때 때마침 원서 쓰러 가는데 중학교 체육선생님이 유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안 써줬어요 그 사람은 유도하니까 태권도 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싫어한 것 같았어 지금 생각에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공고를 갔어요 근데 공고를 가니까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다 당구치던가 아니면 다 운동 왜냐하면 사춘기니까 그 당시에서 알통 보인다고 해다가 나 같은 경우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뭐 YMC의 기계체조도 해보고 태권도가 없으니까 합기도 저녁 막 11시 12시에 하는 거 그거 가서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 따라서 한남동이라는 체육관에 갔는데 그 체육관이 딱 들어갔는데 몸 좋은 사람이 되게 많았었던 거지 운동을 그냥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근육이 좀 잘 나오고 1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2학년 때 가니까 2학년 때 그 선배 형이 3학년이 되면서 시합을 뛰더라고 그 선배가 거기 체육관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선수 등록하고 시합 뛸 수 있다고 그래서 나도 그 시합을 구경 갔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그걸로 대학을 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공고였으니까 대학은 꿈도 못 꿨는데 이 운동하고 입상하면 대학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고2 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지만 근데 딱 슬럼프가 왔던 계기가 99년도 머슬을 쓰는 게 99년도에 미스터 코리아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뭔가 명예와 부와 이게 다 올 줄 알았는데 그때 딱 슬럼프가 왔어요 절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스터 코리아하고 미스터 코리아하고 욕만 먹었어요 그 전에는 이름이 없으니까 내가 인사를 옆으로 하든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상관은 안 했는데 근데 그거 딱 하고 나서는 그렇게 싸가지 없어 이 얘기부터 계속 들었어요 평성시한 행동이 똑같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돈이 많이 실업팀에서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좀 목표가 상실된 거죠 그 당시에만 해도 미스터 코리아가 최고였으니까 근데 막상 미스터 코리아가 되니까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시안게임에 이제 정식 종목이 되면서 그게 어떻게 목표로 딱 삼아져 가지고 이제 합숙을 들어가는 바람에 그 슬럼프가 조금씩 이제 극복이 되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면서 이제 슬럼프가 오니까 그 전에 10년 전에 미스터 코리아 할 때 그런 게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고 식사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정립이 안 되는 거지 머리에서 이제 혼동이 오는 거지 근데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10개를 한다 그러면 그 전에는 11개 12개 할 의지가 있었는데 그냥 운동만 하는 거지 그냥 목표가 상실되니까 의뢰 그냥 운동만 하는 거지 무조건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목표를 잡으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고 그냥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시합을 때라고 그래요 전반기 후반기 왜냐하면 그냥 체중 오버 시킨다고 벌크 오버 한다고 하는데 체중만 늘지 근육이 절대 커지진 않거든 목표가 없으면 그래서 전반기 때 뛰고 후반기 때 뛰면 항상 사람이 긴장 상태에 있어서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는데 시합을 안 뛰고 목표가 없으면 그 긴장 상태가 풀려요 그럼 운동도 설설하고 나는 그 사람 운동을 하고 있어 나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최대치를 못 한다는 거지 왜 일반 사람들이 똑같이 20년이고 어떤 사람이 나보고 나도 20년인데 왜 몸이 안 좋냐 그 사람은 그냥 목표치가 없었던 거고 나는 목표치가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더했던 거고 그 차이점이 되게 크지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엄청 그게 크다는 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